국물이 좀 남아서 밥을 좀 더 드신 것 같아요. 그럼 얼마 더 드려야 돼요? 아, 공짜예요. 공짜? 네. 어, 공깃밥 추가인데? 그러면 밥은 그냥 막 주세요? 네. 고기와 육수까지 아낌없이 담아준답니다. 이 집 일심 한 번 끝내주네요. 다시 한 그릇 됐어요. 솔직히 저희 왔다고 넣어주시는 거죠? 아니요, 항상 그러세요. 밥만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건더기도 넣어주세요? 건더기랑 국물 다 주세요. 진짜로요? 예. 돈 안 받고? 똑같이 한 그릇 값만 받으시는 거죠? 아닐 것 같은데. 한 그릇 그렇게 먹어봤어요. 10년 넘게 먹었어요. 어느새 손님들 이마에 감동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는데요. 이쯤 되면 슬슬 걱정되는 한 가지. 이렇게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건빛 뜯어먹는 거야. 솔직히 뜯어먹는 거래.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안 흘려야지. 싸게 풀면 많이 판잖아. 그래서 좀 조금 벌고 좀 베푸는 힘으로. 욕심을 버리고 이웃의 정을 얻었습니다.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착한 가격의 비결인데요. 바로 앞이네요? 네. 좋아요.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 이웃이랑. 많이 저렴하게 해줘요. 다른 데보다. 시장 내 위치에 가게세가 저렴하고 손님 확보가 가능한 건데요. 또한 손발이 적착 맞는 마음 맞는 가족들이 함께 일하며 일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알바하는 일당도 안 줘. 어머님은 알바생이에요? 응, 나는 알바생이고 우리 사장님이고. 맛있는 것을 나눠 먹어야 제맛. 후장 손님들도 부족한 수익을 보충했습니다. 저희 딸은 이게 너무 맛있대요. 그걸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또 사간 거예요. 여기서 자주 사갔어요. 또 다른 인기 메뉴. 닭발이 등장했습니다.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양념이 입에 착 달라붙는데요. 고춧가루, 물엿, 기름 조금 들어가고. 마늘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맛있어요. 소금, 소금 간하고. 딴 걸로 간하면 안 돼요? 딴 걸로 간하면 맛있어. 에이커, 닭발에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양손에 비밀장갑 장착하고 뼈째 들고 발라먹는데요. 오독오독하고 고소하게 씹히는 그 맛이 별미 중에 별미라지요. 한 입에 딱 넣어가지고 그 뼈만 빼고 다 먹어야 돼요. 닭발 그 뼈에서 굉장히 고소하거든 나오면. 입에 한 닭 묻히셨는데. 맛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 놀리지 말아요. 부담일락 내려놓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 급하면 충분한데요. 안 올리고. 이대로 그냥. 우리 손님들. 더 오게끔 하는 게 그게 바람이야. 어머니 여태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그냥 뭐 손님들한테 해안 끼치고. 더 싼 가격으로. 더 푸짐하게. 더 맛있게. 더 오고 싶으세요? 예. 저도 순댓국 좋아해서 아는데요. 보통은 한 그릇에 6,000원. 비싼 데는 7, 8,000원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한 그릇에 4,000원이었잖아요. 거기다 밥 더 주시죠. 고기 더 주시죠. 국물 더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안 남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푸짐한 인심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근데 인심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직한 재료를 통해서요. 음식 본연의 맛을 내는 고집과 철학이 있기에.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올 수 있는 그런 깊은 맛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약이 아니더라도 정말 먹게 되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그렇죠. 보약 같은 밥상 여기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로드에서는요. 여름 어떤 스태미너 음식의 제왕이라 불리는 붕장어 준비했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넉넉한 인심 맛볼 수 있는 붕장어 내장탕부터 또 배 위에서 맛보는 물에까지. 붕장어의 모든 것 부산 기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우리맛을 찾아 새로운 맛의 지도를 끓여나가는 우리맛 로드. 오늘의 음식은 여름철 저유를 잡아줄 힘의 상징 붕장어. 기장 사람들의 투박한 인심도 바다의 싱싱함을 가득 담아낸 붕장어 음식. 우리맛 로드가 발견한 붕장어의 숨겨진 맛의 비밀. 지금 떠나봅니다. 과거 뱀을 닮아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던 붕장어. 조선 통화 사정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쇠부터 먹었다 전해지는데요. 오늘 만로드 여중의 시작은 붕장어 역사가 살아있는 부산 기장. 도착하자마자 넘치는 힘. 주체물 타고 친자랑에 연이 있는 붕장어들이 시선을 딱 사로잡습니다. 자!